JMS 주일말씀 좋은 말씀은 한마디로 못한다. 시간이 걸린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시대나 옛시대나 때 놓치면 못하는 것이다. 때 놓치면 청춘도 늙어서 못하고 지구를 다시 못 돌려서도 못한다. 때를 따라 인생 젊었을 때 계를 쫓아 행한 자들은 너무 잘했고 영원히 성공한 자들입니다. 남은 인생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말씀은 자기의 심정과 차원대로 깨닫게도 되고 귀하게도 들리게 됩니다. 고로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모르십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의 마음은 필요하여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그냥 놓아두어 모르십니다. 굳이 알아보려고 그 많은 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자만 알아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야 합니다. 보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도 알아보려 해야 합니다. 소동과 고모라 성도 하나님은 제약의 성이라고 천사들에게 보고받으시고 그것이 사실인지 직접 알아보려고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알지만 확인하려 알아보려고 가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철저히 알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실패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소동과 고모라 성을 알아보니 천사들의 보고가 사실임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과 의인의 말을 듣고 피한 자만 살고 노세 안에는 물질에 빠져 뒤돌아보다 죽었습니다. 이 시대도 물질과 돈에 빠져 사는 자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천사들 통해 관리할 자는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려 보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기에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같이 하여 그를 통해서도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관권 암만 집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뜻을 두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자기를 만들고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하며 살지 않으면 그냥 있는 대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이 순간에 못 가르쳐준다. 점차적으로 배워가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을 알려줬으니 매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뜻을 두 군데에서 펴지 않으십니다. 핵심 주관권 주안의 하나입니다. 한 시대 한 역사입니다. 나머지는 벗어난 자들의 삶입니다. 벗어나서 사는 그들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끄는 모세를 악평하고 벗어난 자들은 벗어난 주관권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가난 복지로 간 자들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이루며 살았습니다. 가지 않은 자들은 모릅니다. 절대 존재 유일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항상 밖에 삶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삶의 이치를 보기 바랍니다. 겨울철 따뜻한 방을 벗어나 바깥 대지에서 강추의 일일, 십일, 백일 계속 있으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망으로 간 육은 평생 고통입니다. 영은 하루가 아니라 영혼이 고통입니다. 가난한 땅은 옥토 땅입니다. 물도 흐르고 산도 있고 환경이 이상 세계입니다. 반면 광야는 환경이 메마른 세계입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천년 역사는 육도, 영도, 환경 자체가 천국입니다. 환경이 모두 축복입니다. 환경이 안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마음만 기쁘다고 됩니까? 실제 원하는 것이 실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난 육천년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지난 구시대는 구시대에서 끝나고 원신같이 살아갑니다. 육다라 영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부지런히 시대의 뜻을 쫓아 더 아름답게, 더 사랑과 합형으로, 영으로도, 육으로도 자기를 만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종교 역사를 보든지, 세상 역사를 보면, 새 시대의 것도 과거에 처음 만들 때는 구시대에서 쳐다보며 다 비방하고 합형했습니다. 만든 후에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끝까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회개하며 깨끗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